자 여섯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사연이고 닉네임 역발상TV님께서 고민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역발상TV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일반공채를 3년 준비하다가 3년 연속 최종에서 불합격을 해서 일단 소방업체 쪽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아친구가 엔잡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수익창출을 하고 5개월째 월수익 25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데요 그런데 고민은 예아친구는 계속 소방공무원 공부를 해서 소방갱력지임으로 도전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다니는 직장이 편하고 적성에도 잘 맞습니다 근무강도도 약하고 살면서 가장 할만한 이해라고 생각이 들고 유튜브도 지금 재미있고 수익도 나서 좋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가 잘 되면 이쪽으로도 더욱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여친과 결혼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을 해야 되고 참 고민입니다 붕어 형님이 말씀하신 사람 댐댐이를 보는 여친이라서 제가 수험생돼도 돈 빌려주고 밥도 사주고 도와줬던 여친이고 쓸데없는 지출이 없고 착실하게 지수축정펀드로 재테크도 잘하는 여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서없이 글을 쓰긴 했지만 둘 다 해보신 붕어 형 답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음 여자친구분이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여자친구분이 제가 봤을때는 여자친구분이 그런거같아요 너무 아깝게 떨어지다보니까 만약에 필기도 학교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다시 공부하겠다 하면 오히려 말릴거에요 야 너 미쳤냐? 그렇게 시간 까먹었는데 또 하고싶어? 너 어차피 안될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을텐데 3년 연속 최종 불합 와 3년을 준비했다는거 소방공무원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소방구국공체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3번 봤을때 3번 다 붙어가지고 3번 다 최종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발상님 소방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필기에서 거의 판가름이 다 난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최적이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에 소방공무원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칠 때는요 저는 경찰을 준비했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준비했어요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죠 역발상이 준비할 때나 갭 차이가 있는데 그때 소방공무원을 체력 같이 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소방은 체력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체력만 통과하면 거의 합격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체력과목이 똑같을거에요 소방의 체력과목이 제가 알기로는 악력, 윗몸,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그리고 팔 벌려 팔 엎드려가지고 벌리는거 있죠 멀리 벌리기하고 그리고 배글력, 아 자전굴이라고 하죠 자전굴, 배글력, 그리고 20미터 왕복 달리기 여섯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시험을 봤을 때는 여섯가지 중에 1점 나오면 그냥 집에 가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것도 왜 바뀌었냐면 그때 워낙에 최적에서 소방이 이 과락기준이 굉장히 박혀요 엄청 박혀요 그래서 제머라고 악력하고 왕호달에서 굉장히 과락자가 많이 나와요 지금 굉장히 좀 하도 수험생들이 이의제기 많이 걸어가지고 민원책이 많이 해가지고 좀 나아진거야 옛날 기준표 보면 놀랄거에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제머를 과락이 2미터 38 이하였습니다 2미터 38 못 넘으면 과락이에요 근데 제머라는게 이게 좀 타고나는게 있어가지고 키가 작거나 근력이 약한 사람 하체 근력이 약한 사람은 안나와요 애초에 안나와 제머리에서 무작위 많이 떨어집니다 옛날 그 저 유튜브에 보시면 MBC 스페셜 구국공무원 소방 실기시험 나오는데 제머리 실제로 떨어진게 나와요 그게 옛날거거든요 제머라고 악력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안 3 이상 밑으로 넘어지면 그냥 과락이에요 만증과 과락 기준이 굉장히 폭이 좁아요 경찰하고 다르게 그래서 6과목 중에 하나만 1점 나오면 그냥 집에 가는거야 지금은 그게 아니죠 역발상이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뭐 다른거 과락 나와도 총점이 30점만 넘기면 넘어갑니다 이게 하도 많이 떨어져서 그래 예전에 미달도 많이 났었거든요 뭐 아무튼 음 좀 잡소리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랬다 아니 근데 할만큼 했잖아요 본인 입장에선 할만큼 했잖아 본인 입장에서는 해볼 만큼 해봤고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음 음 결과가 뭐 이랬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불합격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이 아니라 역발상이 개인의 입장을 얘기하는게 개인 내 자신만의 입장 여자친구 의견 다 빼고요 만약에 역발상이 미련이 남았으면 다시 시험 준비했겠죠 본인이 준비했겠죠 여자친구한테 만나는 자리에서 얘기했겠죠 나 또 준비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물어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건 뭐냐면 역발상이 이미 3년동안 하면서 3번동안 좌절 맛보면서 이쪽 시험은 나랑 더이상 연이 아니구나 여기서 계속하다가 패인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난 여기서 할 만큼 다했다 내 딴에는 어 이미 3번의 길을 다 살렸고 3년이나 시간을 썼고 면접까지 가가지고 최종단계까지 갔음에도 3번이나 떨어졌으면 아닌 거다 내 길이 아닌 거다 태생적으로 나하고 이쪽은 안 맞는 거다 답을 내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에서 3번이나 떨어진 거면 나랑 안 맞는 거다 나랑 안 맞는 거다 이 길이 아닌 거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최종에서 2번 떨어진 사람이야 역발상이 최종에서 2번 떨어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분 더럽습니다 살면서 내가 느껴봤던 기분 중에 제일 더러워요 나 2번도 역겨우는데 3번 바라봤다는 거잖아 어? 뭔가 침동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거리는 그 기분을 3번 바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역발상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공무원 시험의 마음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공무원 시험의 마음은 공무원 수험생이 그 똑같은 입장이 대해보지 않으면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여자친구분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여자친구분이 내가 봤을 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집장 다니면서 이미 뒷바라지 하신 것 같아요 같은 수험생이 아니라는 거죠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 3번 난 3번 동안 떨어졌잖아 이게 굉장히 데미지 크단 말이야 이게 근데 사실 안 해보면 모른단 말이야 이게 일반 사회에서 경험하는 거랑 또 다른 거란 말이야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여자친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여자친구도 나는 투자를 한 거예요 이미 뒷바라지 해주고 귀찮게 안 하고 수험생이 돈이 없다 보니까 용돈 같은 거 뭐 줬겠죠 밥 사주고 책 사주고 뭐 강인 끌어주겠겠죠 본인 지분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너 공부하는데 내 지분도 들어갔으니까 나도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미 현재 내 분야에서 만족하고 소득도 나쁘지 않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굳이 다시 칠 이유가 있을까 역발 사는 입장이 딱 이거잖아요 난 지금 내 분야에서 난 오히려 살면서 가장 행복해 지금 공감하시죠 살면서 내가 여태껏 이렇게 뭔가 만족스러움을 살았던 적이 만족스러움을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 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왜냐 그냥 그냥 마음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보스도 좀 이제 유튜브까지 하면서 내 또래 중에 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이쪽에 재능도 보이고 뭔가 꿈도 생겼고 그리고 뭐 본인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일을 때려치고 유튜브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모범 답안이야 역발상에 왜냐하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역발상도 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어 나 유튜브 할 거야 하면서 장장 직장 때려치우고 하다가 다 접잖아 안 돼가지고 근데 님은 직장 다닐 때부터 입이 내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덩어리 키워나가잖아요 덩어리를 키워나가면서 어느 정도 유튜브에 관한 수익이 250이잖아 그럼 한 600, 700기 꾸준하게 찍히면 직장의 수익을 완전 씹어먹을 정도가 대번이면 그때 가서 유튜브로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약간 남자하고 여자의 다른 점이야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은 공무원 돼도 사실 그렇게 대단한 생각하지 않으면 여자분들은 공무원이 굉장히 뭔가 숭고한 직업 대단한 직업을 생각하더라고 직업관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공무원의 콧대가 높은 것도 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옆발상이 여하친구 입장을 대변한다고 공부를 또 하고 싶어? 왜냐하면 옆발상이 생각해봐 3년 동안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거 그동안 3년 동안 생활 솔직히 말이 좋아서 수험생이지 지옥 같았지 않습니까? 여하친구만 아니었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아니면 공부하는 게 혹시 여하친구가 나랑 헤어지자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휩싸여야겠고 수험생이 뭔가 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뭔가 있잖아요 이 시설을 왔다 갔다 거립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본 사람은 알죠 그런데 공부해서 붙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지금은 만약에 공부해서 안 되면 안 되면 여하친구가 책임준답니까? 난 그걸 붙고 싶어 난 솔직히 이것도 약간 무책임한 말이야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여자분이 솔직히 난 옆발사님 이상한 게 아니라 옆발사님의 여친분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보니까 약간 그런 거야 너가 공무원 안 되면 너는 결혼을 하는 깜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안 되면 어떡하려고 안 돼가 백수되면 어떡할 거야 날 차가지고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난 그런 느낌도 약간 님이 유튜브하고 돈 버는 것 자체를 뭔가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대단하다 여기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뭔가 공무원에서 뭔가 뽕이 좀 차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소방공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런 거야 남자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여자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완전히 달라요 남자들이 공무원이 여자들이 공무원이 다릅니다 상대적 여자분들은 힘든 쪽에 안 있죠 편한 쪽에 있죠 남자들은 힘든 쪽에 많이 있죠 소방공무원 되면 남자들은 소화기 호수 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자친구 진심은 사랑합니까 정말 이 여자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정말 이 여자 아니면 다른 여자 못 만날 것 같다 그런 입장입니까 소방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야 위험한 직업이 힘든 직업이에요 여러분 저거 여러분 PTSD 장난한 직업입니다 소방이 화재현장 가야되고 불에 탄 시체도 봐야되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이 왜냐하면 다시 공부해서 못 붙으면 어떡할거야 약간 좀 너무 너무 약간 있잖아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여자친구분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일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는 잘 들으세요 공부를 여자친구가 해줍니까 님이 하는거잖아 님이 어 님이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소방공무원 그 옛날에 소방공무원이 아니에요 소방일나도 지금 채용공고도 많이 떨어졌고 다 직렬해서 많이 넘어 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넘어 보고 있어 옛날적으로 쉽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님 3년동안 공부 안해가지고 공부 안했잖아 이제 감옥에 손을 놓은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도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도도 감옥 바뀌었죠 님이 준비할 때는 선택감옥제 아닙니까 조준감옥제 지금은 감옥이 고정감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정부답 세번하고 나서 접고 나서 일한다고 다 까먹었잖아 다시 영어 공부하고 다시 한국사 공부하고 또 해야 된데 또 할 수 있겠냐고 오히려 위험성이 크면 크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여자친구분 입장에 이해 못하겠습니다 여자친구분 입장은 아니 역발사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공무원 공무원 배우자가 갖고 싶은건지 난 그게 이해가 안돼 나가봤때 후자인거 같습니다 난 사랑하지 않는거 같아 이게 약간 좀 그런거에요 남자와 여자의 공무원에는 인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거에요 남자는 그냥 이제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사는거고 여자분들은 공무원 때문에 뭔가 인생이 변하는줄 알아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입장에서 여자 기준의 직업을 봤을때 여자의 직업 중에 공무원은 능가할만한 직업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좀 아니지 않나요 뭔가 명령어조로 결혼 안한다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긴 하겠지만 좀 아닌거 같아 내가 봤을때는 아까 여기 보면 사람 댐댐이를 보는 여친이라고 아니 공무원 되는거하고 사람 댐댐이면 뭔 상관있습니까 난 솔직히 좀 난 그게 이해가 안돼요 아니 공무원 들어가도 그만둔 사람도 많아 소방은 그만둘 것 같아 소방도 많이 그만둡니다 들어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인생은 내가 사는거지 여자친구가 대신해주는게 아니잖아요 좀 이상하네 약간 좀 본인식대로 뭔가 맞추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제가 봤을때 이건 좀 얘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지금 지금 일하면서 유튜브하는게 위험성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공무원 시험하는게 위험성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옆발상 입장에서 당연히 지금 공무원 시험 본다는게 말이 안되지 왜냐하면 유튜브를 좀 재미를 맛보고 있고 일도 만족하고 있고 잘 집중하고 있잖아 그러면 다시 공무원한다고 하면 유튜브 관리 못하면 유튜브 관리 못하면 구독자 떨어지고 수위가 안나오겠죠 안 그래요 이미 할만큼 한 사람을 또 하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인간적으로 또 공부하라고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점점 감을 가서도 공무원제도 안 좋아지는데 솔직히 말하세요 옆발상 님 진짜 소방공무원이 좋아서 소방관이 좋아서 하는거 아니잖아 정말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소방관 그 소방관 시험 보는 사람들 소방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 구하는은요 정말 뭔가 봉사정신 뛰어나고 이제 불 끄는거 좋아해서 이게 아니야 많이 뽑으니까 이거 많이 뽑으니까 경찰하고 똑같아 이게 나도 많이 뽑아서 지원한거에요 경찰 시험 많이 뽑고 다른 직렬보다 만만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게 나쁜게 아닙니다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치는 사람들 9월 이상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겁니다 근데 소방관이 일이 힘들어요 일이 많이 힘들어 교대 근무 해야되고 위험한 상황이 자주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뭐 화상 입은 사람들 불타 죽은 사람들 봐야됩니다 보기 싫어도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져요 소방관이 수명이 짧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과 더불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화재 현장에서 그 불을 끄다보니까 어떤 그런 가스들 유독 가스나 그런 이제 불길 같은거 많이 들어가서 화상도 많이 있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분들이 안해봐서 뭔가 공무원만 되면 장땡을 생각하는 것 같아 뭐가 장땡이야 여자친구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여자친구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남친분이 소방공무원 예전에 시험 받는게 최종이 떨어지고 아까워서 이 사람은 정말 소방공무원이 되는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소방공무원을 다시 칠하고 권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배우적감도 소방공무원을 원하기 때문에 공무원 남편감을 원하기 때문에 남친한테 강요를 하는 것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땐 후자입니다 후자 후자입니다 후자 소방공무원 일이 힘듭니다 힘들고 PTSD가 가장 많은 직업 PTSD가 뭔지 아시죠 포스트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소더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 굉장히 심한 직업이야 평생 달고 살아있는 직업이에요 물론 본인은 안하겠지만 니 남친분에 합격하면 그런걸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거야 그 남친분도 지금 원래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단지이야 먹고 살려고 많이 뽑으니까 지원한거에요 많은 남자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이 투입돼가지고 생사의 기로에 잡혀가지고 안조건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굉장히 멘탈이 많이 심각한 상태 이루고 있습니다 여친분도 여신만의 인생이 있잖아 남친분도 남친만의 인생이 있어 지금 남친분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가장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를 했던 것들이 잘되고 내가 내가 이제 좀 좀 내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공무원 공부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희열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 마인드로 결혼까지 간다고 해서 전 절대 행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통보시고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안되면 안할거야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자체가 비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비매너 그리고 아까 옆발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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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분한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람 댐댐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건 사람 댐댐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친분의 행동이 아니 저분이 뭐 유튜브 컨텐츠가 뭐 이상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일을 뭐 건너뛰기를 했습니까 뭐 남한테 피해를 줬나요 그거 아셔야 돼 일하면서 유튜브 하는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데 저게 일과 이제 어떤 유튜브와 밸런스를 맞춘다는게 그냥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저거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직장 그만두고 유튜브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안되지 직장을 달리면서 유튜브를 해서 저만한 수익을 얻는다는건 엄청난 재능입니다 100명 유튜버 하면 한명 나올까 말까 하는거야 한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친분의 입장을 이해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이거 좀 억지 같습니다 내가 봤을때는 그리고 남친분 저 세번 공무원시험 떨어져서 본인은 뭐 공부를 안해보셨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게 천낭한 지옥 왔다갔다 하면 저도 최종 두번 떨어졌지만 진짜 어우 끔찍합니다 다시 떠올리라고 하면 옆발사님 안그래요? 최종 떨어진거 생각하면 어 그 예전에 떨어졌던거 생각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때는요 이거 내가 봤을때는 여친분이 진짜하게 난 남친분을 사랑하지 않는거 같아 내가 기다려줬기 때문에 해줘라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사연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거는 굳이 이런거 맞춰가면서 따라야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세요 어 나는 근데 공문 한만큼 했고 다시 그 지옥같은거 나 못하겠다 그게 싫으면 날 떠나도 상관없다 이런 내가 싫으면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도 상관없다 아니 왜 너는 내가 하는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무조건 공문 해라고 밀어붙이려고 하냐 본인한테 맞는 식으로 그렇게 맞춰나가려고 하냐 사람마다 각자 하고 싶은게 있는데 내가 너보고 직장 바꿔라 뭐 이런 이야기 한적 있냐 이건 아닌거 같아 이건 정상적인 사냥이 아닌거 같습니다 내가 너를 참고 만나줬으니까 넌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돼 그런거 없습니다 이 얘기를 꼭 여친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오히려 남친분이 지금 하는거 더 열심히 하면 어지간한 공무원 다닌 사람보다 더 잘될 수 있어 훨씬 더 잘될 수 있습니다 여친분 그 남친분이 어디 친척이나 부모님한테 보여주려고 만납니까 아니 남친분도 인격 인격이라는게 있어요 인격이라는게 있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가치관의 주관이라는게 있어요 그걸 좀 존중해줄 수 없는겁니까 그걸 존중할 수 없으면 저는 사연자분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강요를 받는 여자분과 과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잘되는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역발상님도 아시겠지만 근데 나이가 좀 많으시군요 역발상님이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은데 저기서 공무는 안되면 진짜 골로 가는겁니다 진짜 끝이에요 여자친구 잘하셔야 돼 만약 여자친구분이 여자친구 말 믿고 공무원 시간 봤다가 안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안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저번에 32반에 준비를 했는데 한 3년간 또 준비했어 또 안돼 나이 40 넘어갔어 먹고 살게 막막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때 가서 본인이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질건가요 책임을 못지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 당당하지 못한거잖아요 남자친구분을 진지한 마음으로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좀 봐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강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강곡히 물론 이 남자분을 오래 배려해주고 기다렸다는거 정말 존중할만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나마 이제 남친 분이 제도되는 적성을 만나가지고 많은 나이에 그나마 이제 뭔가를 좀 제도로 이제 해보고 싶은 분이 생겼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도 공무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공무원이 최고라는 세상이 아직 이제 없어질거에요 이제 공무원도 이제 제재가 많이 들어가고 칼질도 많이 들어갈겁니다 아무도 여자친구분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네 남친분의 입장을 최대한 좀 경청해주시고 존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하긴 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공무원 시험 보지 말고 난 원래 하던거 그냥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고 본인이 싫다 그럼 미안하지만 나도 이런 결혼 싫다 라고 얘기하세요 네 뭐 당황할수도 있겠지만 그분도 쉽게 헤어지자는 말 못할겁니다 여자분도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 같아요 역발사님 30대 후반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여자분도 30대가 넘어가신 분 같네 네 그러면 섣불리 헤어지자면 못할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도 이미 만난 시간이 있었고 다른 남자를 만나기 겁나요 못 만날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집착을 하는거 같아요 네 여자분이 나이가 차고 이렇게 만나기 길어지면 뭔가 불안해져요 이 남자하고 안되면 골로 간다는 식으로 그래서 좀 더 안전적인 걸 찾기 위해서 아마 공무원 시험 보라고 권유하는거 같은데 어 안되면 더 위험합니다 안되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무튼 역발사님 하는거 계속 믿어붙이시고 여자친구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여자친구분 말 믿으면 더 잘못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소견입니다 예 아무튼 역발사님 이제 직장도 잘 다니시고 유튜브도 계속 꾸준하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은 길감을 살 수 있는 분 같은데 예 앞으로도 유튜브 번창하시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